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요셉 학생 숙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보내주신 사진을 제가 봤어요.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본 0, 학습 0, 만기 0 이렇게 해서 한 가지도 없죠 지금. 이거는 카드 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는 얘네들 덱이라고 해요. 카드의 한 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한 덱 이렇게 하면 이런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게 덱이에요. 이런 게 덱이에요. 카드 한 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덱입니다. 그걸 저는 생성을 하고 학생은 거기서 숙제를 하는 편인데 볼게요. 일단 요셉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편성해둔 덱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요셉 학생은 제가 마지막에 만들어준 게 6월 11일자로 만들어준 덱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덱을 다시 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카드의 개수는 통계를 보면 51개로 나와 있거든요. 총 카드 개수가. 제가 이거를 추출해서 드릴 거예요. 내보내기 해서 내보내기 해서 전부 다 추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했고요. 여기에 폴더에 있는 14일자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요셉이라는 원래 만들어놨던 덱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1일자 이 덱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걸 지우세요. 그냥 톱니바퀴 들어가셔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다 지우세요.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던 APKG 파일이 있을 거예요. 6월에 14일자로. 그거를 세이브 누르신 다음에 오픈 누르면 여기에서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 싹 다 표시하시고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디폴트라는 덱이 생겼죠. 기본 이건가? 통계를 볼까요? 어떤 건지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통계를 볼게요. 옵션이 아니라 여기 기본을 누른 다음에 거기에서 통계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50일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지금 현재 아이가 했던 숙제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여기에다 풀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아마 그동안에 아이가 했던 부분까지 싹 다 맞아져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어요. 아마 이렇게 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디폴트라고 돼 있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건 지우세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만 남죠? 그러면 이 기본 덱에서 들어가서 공부 시작해서 이제 할 게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하면 아이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만들고 있고 아이가 숙제하는 영상은 제가 보고 있어요.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기록을 해내고 아이를 그거를 수업 안에서 가르쳐야 할지 아니면 숙제로서 편성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와 그리고 어머님과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 주세요. 제가 바로 반응을 못했는데 어제는 어제 제가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작품 rides휴. minimalilantchaftyasuni. Carrie Moon showed bas속기로 hopsisko aggron한 천 yea.